청주중앙교회가 6.25 71주년을 기념해 6.25 참전 유공자 초청 감사축제를 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감사축제에는 6.25 참전용사 유공자회 청주집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강일 목사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참전유공자 청주집회 지연규 회장의 답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유공자들에게 교회가 마련한 기념품과 도시락,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앞으로도 매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르기 위한 감사축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